여러분 직장에서 좋아하는 일로 1인 기업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도 하셔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1인계 아카데미 작년과 입니다 아 오늘은 네 오늘은 구로 디지털 사무실에 대해서 아 입주 공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구로 디지털에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자리가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자리가 좀 더 생겨 가지고 어 제가 처음에 일을 할 때 가장 문제 됐던 게 사무실인데 혹시나 사무실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또는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좀 그 같이 일하고 있는 도정우 대표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그래서 자리를 한 10자리 정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1인 기업을 준비하신 분들 그리고 1인 기업을 준비하시려고 생각하시는 직장인 분들 또는 뭐 주부 그리고 예비 창업가 분들 이런 분들 보통 저기 많이 가잖아요 토즈 토즈 많이 가시는데 저는 이런 토즈 가는 것 보다는 음 이런 오프닝 사무실 가서 또 여러가지 일을 배우면서 어 생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은 어 가격은 한 달에 33만원 이구요 보증금은 어 2달 치 입니다 그 60만원 내셔야 되고 육결 만약에 하시면은 150만원 원래 180만원인데 150만원이죠 곱하기 부가세 15만원 해가지고 165만원 입니다 부가세 포함이 되고 어 여기다가 이제 뭐 세미나실 뭐 커피 이런거 다 이용하실 수 있구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자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제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한번 카페에 다가도 올렸는데 어 제가 이제 과거에 어 저는 이제 요런 데서 근무 했습니다 보시면은 어 진짜 책상 그 하나에 여기 어 공간 안에 있고 앞에 반대편에 이제 같이 그때 일했던 친구구요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어 이제 그러고 나서 문정동 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세미나 실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어 여기에 책상을 이제 이렇게 보통 놓고 일을 했죠 네 한 4개 정도 놓고 일을 했습니다 여기가 한 80 얼마였어요 예 지하였구요 어 별도로 뭐 이것저것 좀 추가로 내던 거 있었습니다 지금 쓰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탕비실이구요 여기가 사무실 좀 정경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미나실 뭐 직당백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가 어 다른 분들 계신 연구실 그 여기가 제가 있는 공간 그 여기 자리 하나하나가 지금 비어 있는거죠 지금 이쪽은 자리 있고 이쪽은 지금 우마 님 퀸즈니 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에 4개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총 8 자리가 아 생깁니다 그리고 뭐 더 필요하면 여기 왼쪽에 자리가 더 있거나 제 생각에 총 10 자리 정도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요 아 여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공간에서 어 여기 제 책상 하고 어 그런게 있고 여긴 도정 대표님 같이 일을 하고 있구요 이쪽은 이제 미팅 룸 입니다 그래서 뭐 미팅을 혹시라도 뭐 크게 시끄럽거나 뭐 댄스나 뮤직 이런거 빼고는 다 미팅 하실 수 있구요 거의 낮에는 비어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나 일주일에 한번 주말에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미팅입니다 아 과거에 썼던 데는 에 과거의 그 저기 문정동 에서 썼던 공간 단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한 자리씩 여기가 거의 100만원에서 110만원 부가스 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네명 정도 쓰는데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한 달에 33만원 6개월에 165만원 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만 또 오실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돈을 내가 애매 하시잖아요 그 뭐 직장인 분들 아니면은 어 뭐 추 중에는 다른 개인 사업하고 주말에는 서울 와서 일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 이제 11만원 입니다 그래서 주말 토요일 2요일만 오셔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11만원 되시면 되고 비상주 오피스 라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대가 거주 하진 않지만 어 여기다가 사업자 등록증 되고 싶다 이런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월 3만원씩 내시면 어떤 그 우편물 이라든지 다 받아들이고 사업자 등록증 될 수 있도록 그 임대차 계약서를 드립니다 이미 토지에서 하고 있는 거구요 이제 제 생각에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예를 들면은 주말이 8번 이잖아요 8번 다 안쓰시더라도 8번을 생각하시면 어 한번에 12,000원 꼴이죠 11,000원 꼴이죠 하루에 10만원 이니까 부가세는 나중에 돌려받으신 거니까 12,000원이면 사실 토지에서 한 2, 3시간밖에 안 돼요 주말에도 근데 여기는 24시간이거든요 말씀드릴께요 계속 그래서 여기 장점은 제가 생활해보니깐 이거죠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요 우선은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죠 여기 취득세 면제지역이고요 주말에도 출근이 가능 이게 굉장히 큽니다 사실 주말에 출근이 안되는 사무실이나 빌딩 소호 사무실이 굉장히 많고요 중요한 건 나와도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분위기가 안 살아요 주중에는 일하는 사람 많고 막 북쪽북쪽 되니까 나도 뭐 일해야 될 것 같은데 주말에 나왔는데 아무도 일을 안하고 있어요 사무실이 텅텅 비어있어요 그럼 나 혼자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잘 안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엔 주말에 항상 뭐 강의가 많이 있고 또 저랑 같이 일하는 많은 분들이 또 주말에도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주말에도 출근을 하시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도정국 대표님도 사업을 많이 하셨던 분들인데 도정국 대표님도 저하고 가끔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기업가들이 모이잖아요 예를 들면 직당백 분들이 지금 3기부터 7기까지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모이셔서 만약에 몇 분만 오신다고 해도 이미 여러가지 마케팅이나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너지가 저는 충분히 날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점도 있죠 당연히 단점은 제가 저나 이제 도정국 대표님도 가끔 뜬금없이 사업 제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사업 보다 거기에 집중을 가끔 하셔야 될 그런 제안을 할텐데 정말 그건 드물고요 왜냐면 이건 교육이 아니고 어떤 파트너십을 위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무실 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같이 쓰는 쉐어하우스 쉐어 오피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 최대한 서로 터치 안하고 뭐 출근시간 이런거 제가 교육하는 직당백 플러스 분들은 많이 터치 하거든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근데 뭐 이분들은 본인 사무실 본인 돈 내고 쓰시는 건데 최대한 저 같은 경우 어떤 터치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자율적인 면에서 흐트러질 수 있는데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분들만 전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뭐 저랑 같이 이야기 다고 가끔 식사도 하고 이러면 그게 있잖아요 견물생심 이라고 얼굴 봐야 아무래도 더 하나 나라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성과가 나오잖아요 저도 다음주에 또 제 스승님들 몇 분을 찾아가는데 네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청은 아래 링크로 제가 그 저쪽 유튜브나 1인계 아카데미 카페에 올려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을 구하고 있거나 사무실을 막 구하시려고 하는데 토주나 이런 데 가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아 여기 가면 괜히 일이 안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여쪽 사무실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같이 일하고 있고 1인 기업에 대해서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충분히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입주는 8월 20일부터 가능합니다 8월 20일부터 예 8월 20일부터 20일부터 가능하니까 그 전에 혹시라도 오고 싶으신 분들 별도로 문의 주시면 제가 좀 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은 1인계 아카데미 카페나 유튜브에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은 1인계 아카데미 카페에 올려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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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궁금하신 점은 1인계 아카데미 카페에 올려둘요